인도네시아 인구가 전세계의 4위입니다. 2억 7천만 명. 2억 7천만 명. 2억? 2억 7천만 명. 인도네시아가 오토바이가 엄청 많대요. 네. 몇 대 있는지 아세요? 한 천만 대 이용한. 천만 대는 더 낼 것 같아요. 5천만 대? 5천만 대? 1억 천만 대래요. 1억 천만 대래요. 1억 천만 대래요. 1억 천만 대래요. 진짜. 1억 천만 대. 1억 안 될 것까지 하면 엄청 많겠죠? 1억 천만 대? 저게 동남아 관광만 가더라도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오토바이가 많잖아요.